꿈을 가진 너에게 문제는 정답의 과정 정답의 과정 꿈을 가진 너에게 문제는 번역의 여정 번역 속에 주어진 너의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대를 살리는 꿈 기도로 꿈의 길을 힘차게 걷는 자 주님과 함께하는 생봉을 이룬다 말씀 안에서 꿈의 길을 꼭 되게 건넬다 번역의 꿈 이루는 너의 생산지 꿈을 가진 너에게 문제는 정답의 과정 정답의 과정 꿈을 가진 너에게 문제는 번역의 여정 번역 속에 주어진 너의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대를 살리는 꿈 기도로 꿈의 길을 힘차게 걷는 자 주님과 함께하는 생봉을 이룬다 살찌만에서 꿈의 길을 꼭 되게 건넬다 번역의 꿈 이루는 너의 생산지 정답의 길을ENE 주인을 한글자막 by 한효정